어? 여기가 어디야? 왜 이렇게 깜깜해? 어? 이게 뭐지? 택배네? 누가 보낸 거지? 아휴 깜짝이야. 오 반가워 주인. 나애나 엄브렐러. 앞으로 내가 주인을 지켜줄 거야. 우산이구나? 잘됐네. 오늘 우산도 안 들고 왔는데. 와 주인 일 열심히 하네. 어? 저분은 누구지? 어? 박 대리에 등장한다면서? 네. 어? 박 대리에서 우산 받았네? 누구다 우산을 다 놓고 갔나 봐. 그래요? 누가 준 거지? 의사님은 저 이제 미팅 가려고요. 어? 고객사 와서 미팅 잘하고 와. 네. 어? 주인? 날 데려가야지. 밖에 세상은 위험해. 아! 우산 가져와야지.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? 뭐 이 정도 가지고. 작은 산으로 될까? 걱정하지 마. 우와 이 우산 되게 신기하네. 응. 이거면 되겠다. 관리자라는 분이 참 피곤해 보이시네. 우산이 마음대로 펴지나요? 네, 신기하죠 우산이 절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, 좋아, 잘 되어가고 있네 어, 근데 해가 왜 이렇게 쨍쨍해? 날씨가 너무 좋은데? 큰일 나왔습니다 음, 뭐지? 어? 어딜 놈봐? 주인은 좋겠다 걱정 없어서 그래, 주인은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다 지켜줄게 시스코 엄브렐로 당신이 어디에 있던? 완벽하게 지켜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날씨가 너무 좋은데? 날씨가 너무 좋은데?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